유튜버 친구들 안녕? 원피스 피규어를 소개하는 원피스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영상은 드라마틱 쇼케이스 여섯번째 시리즈로 쌍디와 제프입니다. 쌍디가 루피 이랜가 떠나기 전에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제프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재현하였습니다. 그럼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해라는 쌍디의 표정도 잘 재현해냈습니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눈물 표현이 조금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. 쌍디를 구하느라 한쪽 발을 잃은 제프의 모습과 그리고 쌍디를 바라보고 있는 난간에 기대어 쌍디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잘 재현해냈습니다. 그럼 다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 잊지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은 드라마틱 쇼케이스 일곱번째 시리즈인 조로와 미호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